아 미션 도전 나이스 이거 아 이거 어떡해 나 나 나 나 나 계속 더 할 거 더 마치고 이거 재밌어 내가 어 마 니그 사장님이야 아 사람 엔터 5개월 차 권율배우 매니저 김명성 입니다 형님이 그래서 전찬 시경이 좀 있으셔 가지고 자 알아서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저도 하는데 수월했고 형님 따라서 텐션 유지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봐 주십시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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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배님 회사에서 미션지 왔다고 해가지고 미션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싫은데 아 선배님 회사에서 미션지 와서 미션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미션 뭐 이거 뽑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으 으 으 으 으 인물키즈 이거 그거지 신서유기 나오고 지구 오락실 나오고 아 자신 있죠 자 인물키즈 들어오십시오 정수진 비양이 이름을 몰라요 네 명성이나 인명성 아 미션 도전 자 인물키즈고요 총 여덟분인데 알아요 아니 아니죠 아니죠 제가 예능인이니까 그럼 시작할까요 네 시작 조진웅 조원준 뭐 둘 다 돼요 이하니 마동석 박나래 정호현 이형자 조현일 이소영! 아야 끝이 끝이! 미션 성공! 이거는 미션 성공이라고 하기보다는 문제 낸 사람의 패배! 문제 한 번 더 있는데 아니 뭐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작할게요! 시작! 차은우! 최우식! 최우식, 아까 좀 넘겨주세요 최민식 선배님! 손흥민! 한예리! 어? 누구예요? 저희 3, 4, 3, 2, 1 나 처음 봐! 최소영 배우니까 아 수영? 아니 이거는 좀 다르잖아 머리를 언제 이렇게 했어요? 되게 더 아름다워지셨네 수영씨 편안한, 편안한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염색도 싹 하고 고혹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니까 되게 분위기 있는 외국 배우인 줄 알았다고 잘 포장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눈이 잠깐 멀뻔했어요 너무 반짝, 반짝해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를 위한 어떤 아름다운 미소 보셨죠? 어 영상은 바나나 잘 먹을게 네 맛있게 드세요 어? 지금부터 바나나 ASMR 잠깐! 이리 와봐! 다 이런cómo 해봐! 뭐지? 이 또한 Guppi 왕 마시지 왕만 제가 원래 휘파라는 거 못 봅니다. 미션 성공!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 전지적 사람 시점 오늘 이렇게 찍는다고 해서 저한테 저번주부터 막 연락이 왔어요. 전지적 사람 시점을 꼭 해달라. 뭐 다들 잘 찍고 계시죠? 일단 그러면 잠깐 끊고 이따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로그인.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자원봉사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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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어딘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아리, 한예리. 네, 네. 안녕하세요. 최은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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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아리, 한예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아리, 한예리. 우리 손님의 마음을 많이 해주세요. 그것만 없으면 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미션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구독자에게 영어로 인사하기 구독자에게 영어로 인사하기 Hi, I'm Mina Kim greeting in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m very nervous right now. I hope you enjoy my look and the whole awards and this whole festival. Yeah, thank you for having me and hope you have a great day. Bye! 성공! We have a great day, I'm Kim Minhan! Hi, my name is Kim Minhan, I'm Kim Minhan Kim. We have a great day. 오늘은 어떤 일정 진행하시나요? 오늘은 아시아 컨텐츠 어워즈를 갑니다. 그래서 우상 보여 드려야 돼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여배우의 하루입니다. 오늘 꼭 뽑아내야 됩니다. 오늘 못 뽑아내면 끝입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핫팩같은데 반려를 넣어. 원래 잠 드는 거예요. 새로운 거 개발해야 돼. 뭐였죠? 게루피스? 이거 했어? 뭔지 몰라서 그게 뭐예요. 우리 기자님들 다 해주시는 거예요. 미나님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떨려요. 미나님 가보실까요? 네. 부산 일정 끝났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되게 먼 옛날 같아요. 되게 먼 옛날이에요. 정신이 없었어. 너무 사랑같았어. 신기해. 안녕하세요. 사람 엔터 6년차 변요한 배우 매니저 박용국입니다. 제가 신비주의 컨셉 잡느라 영상에는 잘 안 나왔는데 유한 형님 따라다니면서 이곳저곳 같이 촬영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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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산 GV rapid loom 건강 잘 챙기세요. 스타일링을 다 마쳤고요 이제 V1영화상으로 가겠습니다 고고고 여러분들 덕에 제가 투표로 올해의 스타상을 받았습니다 우선 한산용의 출연을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수상수험 때 얘기를 못했는데 늘 옆에서 저를 지지해주는 우리 반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건강하십시오 부산의 밤 즐기러 가겠습니다 뿅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김한민 감독님 그리고 박혈 선배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들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안녕하세요 사람의 대로 로그인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로그인했습니다 네 재윤이 미션 하나만 뽑아주세요 네 저는 아직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으로 очерQue 일조 오예스 무크 맞추기 네 박혜신 눈 갖고 네 박혜신 눈 갖고 이거 들어보죠 이거 들어보셔서 그게 뭘까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정답입니다 옛날 사람 이것도 노인이 네. 이것도. 걸어서 하늘까지. 슬램덩크. 야외 시대였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정박. 카페 배내. 나나나나. 그게 어디 나오지?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고. 아, 김삼순. 아, 이거 어렵네. 별이야, 별. 프라우스. 정답입니다. 인재 감각이 살아난다. 두뇌 회전이 생기고 이제 정각이 열리고 있어. 추노. 정답. 일단 살고 있다니까, 지금. 아, 윤고가. 지금 제가 매니저가 와서야. 이태원 클라스. 정답. 시크릿. 가든. 정답. 계속 더 할 거, 더 맞출 거야. 이거 재밌어. 이 사극기 긴장이 되네. 아, 끝난 거야? 아, 끝난 거야? 이건 그죠, 이거지. 내가, 어? 만, 이거 사장님이야, 어? 이거, 맞죠? 맞죠? 범죄와의 전쟁 아니에요, 혹시? 범죄와의 전쟁? 맞아요, 맞아요. 아, 역시. 아, 역시. 대부. 정답. 그 조각은 꽉 잡지. 클래식. 정답. 꼭, 계속. 타이타님. 정답. 정답. 나나나나나나나. 그, 여피적인 그녀. 정답. 보디가드. 정답. 라디오스타. 정답. 국가대표. 국가대표. 진짜 저는 이거에 맞게 하나 가고 있는 거예요, 1초. 아니, 근데 이제 다 했어요. 예. 미션 성공. 네, 안녕하세요. 사라멘트에서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 전체험배우 매니저 조성재라고 합니다. 10월 5일 개막식 때 같이 함께 했는데 저도 부국지 처음 가는 거라 좀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전체험배우가 아무래도 레드카펫도 처음이고 했다 보니까 저도 그 안에서 좀 긴장 풀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니 씨 오늘 회사에서 준비한 미션인데 하나 뽑아주시지 마음에 드는 거. 이거 확실해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근두근. 짠. 1초 음악 맞추기. 네, 1초 음악 맞추기인데요. 도전. 시작. 레드벨벳 빨간맛. 정답. 아, 이거. 레이저님 찬스를 함께. 아, 이 노래는 굉장히 쉽네요. 굉장히 핫한. 보이고. 아. 그. 싸이. 정답. 정답.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브레이브걸스 롤린. 정답. 다음. 요즘 아주 핫한. 뉴진스 어텐션? 어, 맞어. 어, 맞어? 네, 네. 맞어? 아이유 좋으니. 정답. 정답. 메이저님. 아주 굉장히 좋은. 아주. 굿? 굿보다 더 좋은 거. 엑셀런트? 나이키 말고 아주. 나이스. 세븐틴 나이스. 아니, 아니.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이건 너무 쉽죠. 블랙핑크 럽식걸스. 정답. 아, 아이. 던던댄스. 제목은 맞았어요. 카우는? 오마이걸. 정답. 미션 성공. 안녕. 신현 씨 오늘 북주 처음 왔는데 소화 한 거 말씀해 주세요. 너무 지금 꿈꾸는 거 같이 떨려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부산 처음 와보시나요? 아니요. 전에 한 번 와봤어요. 아, 전에 어떤 걸로 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작은아 씨를 촬영하면서 지금 미랑 떠나는 장면을 찍을 때. 어, 작은아 씨들이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소감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주변에서도 많이 재밌게 봐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에는 부국제 초청작으로 오셔야죠. 당연하죠. 자,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하단. 여기가 의전 차량이다. 의전 차량이고. 자, 내렸다. 잠시만. 앵글이 다시 다시 다시. 안 보이고 나와요. 지금 나오면 돼요. 예전 차량 내렸다. 와, 전체력이다. 전체력이다. 사진 한번 봐주세요. 정민아 한번 봐주세요. 아, 그거 아니잖아요. 아, 맞다. 좀 더 밝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부국제 열심히 즐기시고. 네. 서울을 한번 또 열심히 가보는 거리로. 네. 안녕하세요. 사라벤터에서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 문동혁 형님 매니저 조성수입니다. 네. 이번 부산에서 동혁 형님이랑 활동적인 걸 되게 많이 했는데 같이 좀 많이 재밌게 놀고 즐겁게 촬영했으니까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등장합니다. 성재입니다. 너 여기 인싸구나? 그럼요. 오세요. 저희 회사에서 미션 하나 뽑아주시죠. 이상한 걸 걸릴 수도 있잖아요. 원하시는 걸 뽑으시면 됩니다. 바다 앞에서 셀카 찍기. 가시죠. 그치 이거지. 그치. 그리고 이쪽 구름이 엄청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기지 못하는 게 하나 있긴 하네요. 형님 유무로 못 이기는데요. 주책 바가지구나. 우선 아빠가 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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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잘 나오는데. 성공. 형님 다트 잘 하세요? 다트요? 네. 다트 한 번 하실래요? 저 진짜 거짓말하다. 아이스크림 내기 어때요? 아이스크림 내기. 아이스크림 내기 좋은데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나. 하나. 둘. 오우. 아쉽네. 이게 저 사이에 고친다고? 아쉽네. 네. 넷. 밑에.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일곱 개. 너무 잘 하시네. 잠시만요. 이거가 쉬운데? 넷. 다섯. 마지막. 나이스. 동점. 동시에 가시죠, 그러면. 동시에 하시죠, 형님.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제가 던지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번에 제가 진짜로 한 번 맞춰볼게요. 저기 붙였어. 아, 재밌다 이거. 감사합니다. 다만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 펀치 이제 부실 수도 있어요, 기계를. 949. 949? 아, 지금 안 되는데. 오케이. 둘 셋. 둘 셋. 이게. 센서가 조금 이상한 거야. 뭐 이따 저녁에 한 번. 개인적으로 따로 오셔서. 한 10만 원 뽑아가지고. 한 번 부서실 때까지 해보시죠, 형님. 아, 저요? 네. 아, 저 절대 우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자 이제 저희는 일단요. 저희 지금 다시 가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가보겠습니다. 안녕. 가지 주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나 안 날아가 그랬지? 안 날아가 그랬지? 안 날아가 그랬지? 지금 바라보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 1년만에 찾아온 전치적 사람 시점인가요? 예, 예, 예. 아, 작년에 힘입어. 네, 저희 1등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맛있다. 자기야. 기대하는 오전. 충무로의 다크호스. 안 쓴 거잖아. 안 쓴 거잖아. 안 쓴 거잖아. 안 쓴 거잖아. 네. 많이 하셨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